경제 연안을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자세히 짚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주식 얘기부터 해볼게요.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본 것인데 이 근거는 무엇이고 또 상향되게 된다면 무엇이 달라지게 되는 것인지 좀 먼저 짚어주시죠.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도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그런 제도를 취해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는 대주주들, 주식 보유량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현재의 기준은 종목당 투자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분, 또는 그 한 종목을 1% 이상 소유해서 사실상 그 회사를 지배한다고 볼 수 있는 이런 대주주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주식을 사고 팔아서 얼마를 이득을 얻었느냐, 또 얼마를 손실을 입었느냐, 그것을 상계해서 얻은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의 최고 20에서 25%를 양도세를 매겨왔거든요. 이 양도세 적용 대상이 현재 작년의 경우에 보면 7,045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주식 투자자의 0.05% 정도인데요. 매우 특정 계층으로 국한이 되어 있죠. 극상위네요, 극상위. 극상위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양도세를 기준을 10억에서 50억으로 높여주겠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10억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 과세를 했는데 50억으로 올리게 되면 종목당 49억 9,990만 원까지는 주식을 보호해도 양도세를 한 푼도 걷지 않겠다, 이런 대목이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양도세를 감면해서 어떤 특정 초극상위 투자자들에게 세금 감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주식을 팔면 연말에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 피해가 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래서 양도세를 인하, 양도세 과세 대상을 줄이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7,045명을 봐주자고 이렇게 양도세를 내리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세수, 가뜩이나 지금 올해 우리나라의 세수가 약 70조 원 정도 펑크, 당초의 세수 추계획보다도 훨씬 적은데요. 이 초수퍼부자들에게 왜 세금을 깎아주느냐, 이 대목은 선거를 앞둔 퍼플리즘이 아니냐라는 이런 서로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연말에 증시, 큰손들이 양도세 회피 매물을 쏟아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다,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 목적이긴 했습니다만 방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세 혜택 보는 것은 개미들 아니고 고액 자산가들이기 때문에 부자 감시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것도 그렇지만 세수 부족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세수 감소폭이 상당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OECD에서도 우리나라의 전체 국가 적자, 재정 국가 부채의 GDP 비율이 OECD 37개국 중에 그 증가율이 유일하게 늘었다라고 해서 한국의 재정에 조금씩 걱정을 하는 그런 경고 등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왜 주식 양도세까지 깎아주느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 주식 양도세 인하에 대해서 비판하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연말에 주식 양도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 그의 투자자들이 빠져나가서 주가를 떨어지는 것이 일부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 투자자들이 그 다음에 연초에 다시 또 들어와서 1월 달에는 주식 상승 효과, 이것은 흔히 이룰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이룰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한 두 달 정도의 차이로 인한 혼선을 막아주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개미 투자자들에 대해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정권 과세와 관련해서는 거래세는 줄이고 양도세를 높이는 그런 추세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개미들은 주식을 한 주 한 주 살 때마다 한 번 거래할 때마다 누구나 예외 없이 거래세라는 걸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개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거래세를 없애거나 거래세를 줄이고 양도세를 늘리고자 하는 이 구성이 세법 관계자들, 학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더 많은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이런 양도세 과세 대장을 줄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세법 개정 방향도 국제 실효하고는 좀 달리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양측의 주장이 워낙 엇갈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경제 이론이라기보다는 양측 주장 차이에 따른 시각의 경제를 보는 눈의 간격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돈의 흐름인데 주가가 어떻게 갈 것이냐, 이렇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더라도 그 답으로 보여주는 건 주가의 흐름이기 때문에 양도세 둘러싼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습니다만 국내 증시 연말의 변동성도 그렇고 주가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자기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것을 주식의 가격을 좌우하는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 또 어떤 종목 때문에 오르고 어떤 일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도 어렵고 또 시뮬리신을 해도 분석 결과가 조금만 조건이 달라지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연말에 주식을 파는 물량, 대주주의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연말에 물량을 팔았다가 내년 수요에 다시 사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해 왔었거든요. 그분들의 연말 주식 투매 현상, 일시적 대대적 매각 현상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면 연말에 어떤 산타랠리와 함께 주가가 좀 오를 수 있다는 요인, 주가 상승의 요인이지만 그러나 더 크게 미국의 금리 인하라든지 또는 우리 지금 부동산, PF, 부실 이런 어떤 금융시장 전반적인 국가가 물려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단정적으로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같은 경우에는 안전지단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들어간다, 검토하기로 했는데 정식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기 위해서 지금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좀 짚어주시고 혜택 예상 범위도 들어보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있는 집을 뜯어내고 다시 올리는 것을 재건축이라고 그러고요. 흔히 우리가 아파트 재건축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재개발은 집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여러 가지 형태의 부동산이 있을 때 도시 구획 정리도 하고 도로도 새로 내고 하는 등등의 종합 개발을 통한 다시 어떤 리샤플링 하는 것을 재개발이라고 그럽니다. 현재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려면 일단 그 현재의 건물이나 현재의 주택이 안전하지 못하다 그런 어떤 안전진단 결과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름은 안전진단인데요. 저게 불안전해야만 합격이 되는 거예요. 안전진단에서 D나 E를 등급을 받으면 사람이 갑자기 주택이 무너져서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D등급과 E등급을 받아야만 그때 이제 재건축 조합도 설정하고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만들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부가 안전진단을 아예 없애자 그래서 그 취지는 이렇습니다. 현재 생활 여건이 매우 낙후돼서 이를테면 목동 아파트를 한 예를 들으다보면 건물을 잘 지었기 때문에 지금 30년이 지나도 사람이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안전 면에서는. 그런데 그게 지하 주차 공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 환경은 주차난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튼튼하다는 이유로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재건축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들의 경우에는 30년 지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안전진단 기준 없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가 되면 바로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자. 특히 이 안전진단을 둘러싸고 그동안 말이 많았습니다. 바뀌는 정부마다 안전진단을 기준을 달리해가지고 어떤 정부가 들었으면 안전진단이 잘 되고 어떤 정부에서는 안전진단이 통과 안 돼서 재건축, 재개발을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이런 어떤 편차도 없애겠다. 이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에 집을 살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무려 15년 이상 모아야 된다. 그래야지 가능하다. 사실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집값은 하락했습니다만 집을 사는 데 걸린 시간은 더 걸리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좀 완화가 됐는데요. 유독 서울만, 서울의 경우에는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5.2년, 2년을 모아야 되는데 앵커님 그렇지 않습니까?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어디 있겠습니까? 우선 세금도 내야 되는데 저 통계는 세금도 일단 안 낸 상태로서 집값만 그냥 집값과 소득 간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집을 사는 데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가를 따져보기 위한 지표인데요. PIR 지표에서 Price Income Ratio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푼도 안 쓴다는 걸 전전할 때 15.2년이 걸리는데 작년만 해도 14.1년 14년이면 집을 살 수 있었는데 15.2년이 높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의 경우에는 집값이 별로 떨어지지 않았고요. 거기다가 오히려 금리 인상 때문에 소득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실업자도 좀 늘어난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 집을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걸렸는데 경기도라든지 전국 평균으로 보면 집을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은 상당히 짧아진 상태입니다. 이것을 보면 서울과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간의 격차가 좀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